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 자체는 괜찮습니까? 최대에서? 아우 대성 괜찮죠. 아 그래요? 그럼 아까 이판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? 저는 이게 본명이고요. 영어예요? 뭐예요? 본명이고요. 한자고 비파파의 기름넷자인데 비파악기 음악소리처럼 기름칠을 하면서 잘 흘러가라 했는데 많이 미끄러졌어요.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이판이.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좋은데요. 이미 연예인을 하면서 이미 쓰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바꾸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괜찮아요. 이름 좋잖아요. 파니 안 파니 하면서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장명을 지을 때 왜 미끄러지는 이유가 왜 있냐면 밑에 받침이 하나도 없잖아요. 네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받침이 있어야 돼요? 그럼요. 이판이 이렇게. 그러니까 아니면 이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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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판이. 너 이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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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판이. 너 이판이. 너 이판이 안 파는 거. 너 판이야 판이. 좋다. 이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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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판이. 이판이. 이게 전혀 졸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름도 워감이 좀 비슷해. 나 지금 갈래. 비싸래 되는데 어깨 뭐야. 그냥 다 흘러버렸잖아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냥 내 목대로 내가 하는 거야. 우리 신나라 씨 기다리고 있는데 신나라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. 신나라 씨 안 했나? 아직 안 했어요. 기다리고 있었어요. 본명은 뭐라고 그랬죠? 본명은 은혜예요. 은혜? 신은혜? 아니요. 최은혜. 최은혜. 손바지 바꾸냐? 많이 바꿔요. 많이 바꿔요. 손도 바꿔? 네. 원래 구슬보살님 아니었잖아요. 제 이름은 김혜경이에요. 아니 다 바꿔요? 이름까지? 아 예. 신나라 씨 얘기 들어보죠. 신나라 씨는. 아니야. 다 좋아. 어떻게 그렇게 바르냐. 아니. 받침 하나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성에 있잖아요. 성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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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에의 ㄹ이 있습니다. 성에의 소득이 받쳐쓰기 때문에 신나라가 아니고. 근데 지금 대성 씨는 지금 이 성에서 바꿔주잖아요. 성에서. 그렇죠. 성에서 받쳐주고. 그리고 신나라 씨가 만약에 성에 받침이 없으면 시나라 까먹는 뭐 이렇게 돼요. 신하라. 신하라. 이런 시나라. 근데 이게 성에서 받쳐주기 때문에. 네. 그렇습니다. 신나라 씨는 다 좋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. 너무 애고. 한턱 쏘세요. 그죠. 우리 매니저분 좋아하겠어요. 네. وتоров달입니다. 그렇습니다.